아, 목이 탄다, 목이 타. 아, 찐초구나? 아니, 전화 좀 해봐라 펄바. 왜 안 나오냐. 눈썹을 안 그렸어. 아니, 지금 눈썹 안 그렸어. 야, 너 탈락이야. 펄바! 야, 지금 진짜 미안한데 지금 눈썹을 그릴 때가 아니야. 지금 빨리 와야 돼. 지금 진짜 이거 레알이야. 내 앞에 그 타임머신 있어갖고 이거. 그래, 2분. 아니, 2시간 8분밖에 안 남았어, 지금. 아, 알았어요. 근데 타임 속이, 선생님. 그래,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진주야, 빨리 와. 야, 이거 30초, 30초. 알겠어요. 아니, 그럼 다음 사람한테 미리 전화하죠? 아니, 좀 오면 해야 된대. 규칙이지, 규칙. 아, 이거 너무하네. 룰, 룰, 게임의 룰. 일단 펄바기 타야 지친다. 펄바기 올리면 제가 보다 한 2, 3분 걸립니다. 아, 나 진짜. 아, 잠깐만, 지금 펄바. 아, 나 진짜 이럴 때가 아니라니까. 진짜 펄바. 이거, 이씨. 잠깐만, 침착하게. 아, 어. 선생님. 펄바. 아, 진짜 마스크 쓰고 있어요. 아, 진짜 빨리 와. 아, 진짜 빨리 와. 가겠습니다. 어, 빨리 와. 그래, 어. 아, 뭘 급하고 미치겠네, 이거. 아, 안 되겠다. 여기다, 여기다 차를 좀. 또. 또 예능 좀 치니까. 누구야? 예능 좀 치니까. 잠깐 기다려보세요. 멤버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형님 아는 사람이. 오케이. 기다려봐봐요. 어, 아들. 아버지. 어, 아들. 아버지. 어. 아유, 재석이 형이랑 통화 한번 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아버님.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이고, 저기 책 선물 감사합니다. 진짜로. 저기 아버님이 쓰신 책이네. 예, 예. 예, 예. 앞장에 또 편지도 쓰셨을 거예요. 아, 예. 혜전. 처음 보는 단어 아닙니까, 혜전. 혜전 잘 모르시더라고요. 예, 예. 저기 저 아버님 덕분에 혜전이라는 이렇게 또 좋은 단어를 하나 배웠습니다. 아, 그거 뭐 졸저인데 읽어주시면 제가 영광입니다. 아, 예. 오, 아유, 아유하영아 그, 뭐 옛날 용어니까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아이, 아닙니다. 아이,죠 뭐하고 계셨어요? 아, 지금이요? 네. 아, 죄송하지만 골프치고 있습니다. 아유, 아니,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 죄송하지만 골프치고 있습니다. 아유, 아유, 아유. 아, 그러면 저기 나이스샷입니다. 아우, 아닙니다. 저기 항상 우리 이 의견이 좀 잘 보살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나중에 한번 뵐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예, 예. 야 아니 아버지를 왜 바꿔줘 아버지 하루 울득 깊을 수 있잖아 아버지